정잭, 정잭을 참을 수 없다 오늘도 가보자 정잭 정잭은 역시 강타지 강타태리지 정잭프 정복자가호, 승전보가호, 강희남가호, 최회장가호 우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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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우승가호 이렇게 갑시다 너무 재밌겠네요 가보도록 합시다 가세요 정잭, 정잭 정잭은 뭘 들어야 될까나 정잭도 인겁을 들어 나는 왜? 얼건이니까 나 소원이 있어 리시해주고 여기로 돌아가주면 안 됨? 그렇지 그렇지 야 내 마음을 알아버렸구나 아 너희들 내 마음을 알아버렸구나 가줘야 되는 거 아닌가? 하지만 이거 가주면은 나의 나 살려줬다 근데 살려준 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너 때문에 다 망했다 아이씨 죽여 죽여 아 존나 괴롭히네 진짜 호야아 어어 야 여기 존나 때려 존나 때려 안 되나? 아 나이스 어 가줄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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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가 가 가 가 가 그냥 가 호야아 손 다 때려 그냥 나이스 W선말 하는게 맞는지 Q선말 하는지 뭐 그래도 갱 안갈거니까 W가 낫겠다 근데 나 솔직히 갱 안간다고 했지만 지금 갱 몇번 갔어 인정? 갱 그 누구보다 많이 갔어 나는 지금 용 와주면 감사 아 근데 먹을 수 있나? 조금만 도와줘 얜 쉬바나랑 달라서 너무 느려 이 좀 써주세요 아니 전 저런데서 이 안써요 용은 막을 수 없잖아요 아니 이건 안쓰는 이유가 상대가 정글 오면 어떻게 해 용은 못 막아 병타 스킬 판정이어서 그때 16레벨 아니 6레벨 찍었고 하아 그렇지 나왔다 쿵! 이제 쿵쿵 다 나왔어 쿵! 위험할 때 역갱만 타줄게 이게 정글 정글강타틸은 초반 카정만 조심하면은 역갱 위주로 플레이하실 수 있어서 무지성 풀캠 좋다고 제가 맨날 말씀드리죠 아 실패! 실패! 조금만 살려주지 실패! 아 구.. 아! 아아 이를 괜히 써버려서 아 이거 큰 사고인데 나한테 너무 아니야 야 잭스가 어떻게 썩은 잭스는 미안하지만 안 썩어 강해질 뿐이야 점점 이 세상에 썩는 잭스는 없어 어어 어어 빨빨빨리 빨빨빨리 따라가 따라가 망했다 망했다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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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왕괴하고 역갱 가줄게 그게 나아 이거 성갱 가면은 처 망해 내가 봤을 때 땅굴이나 타볼까? 이거 성갱 가면은 처 망해 내가 봤을 때 진 어차피 지금까지 계속 무리했지 그러면 또 어느정도 통한단 말이야 아래로 빠지면서 아래로 빠지면서 아래로 빠지면서 W 있나? W 있나? 야! 또 맞아? 구나? 실패! 아닌거 같애 나 이거 버리좀 나 이거 살려줄게 그냥 나이스 나이스 여겨 밀자 아이씨 아 나 이거 근데 마나 없어서 좀 하기 싫은데 해볼래? 나이스 아무래도 텔 잘 사용하자 이씨 이씨 이게 얼건이야 이게 얼건이라고 아씨 땅 원래 난 잘 클수록 잘해요 내 힘으로 잘 컸을 때 잘해져 내 뜻대로 안되면 그냥 짜증나서 던지게 돼 자수성가형이지 위험한데? 나 안간다? 자수성가형이지 나 집갈거임 아까봐 가야되나? 다 탱탱 갈거에요 이제 야 이거 이거 어? 아니 에바지 야 박아 그냥 박아 박아 내가 살려죽뻬해 그렇지 원딜샷포장이니 감사합니다 어? 오! 나이스! 우리 어.. 다 잘랐네? 윗정글을 터는 절차를 가져가보도록 하자 구독 너무 감사합니다 원딜샷포장이니 따롱따롱 구멍오롱 감사따롱 ожал 쭉 빼야겠다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너무 위험해 아 근데 확실히 피바라보다 후반은 존나 세다 아니 이 후반이 존나 세 여기 한 번 쭉 돌아서 다이브 가가가가가 그냥 있어 안 되겠다 얼건이라서 살았다 끝에 얼마나 차병된 게 돼지같은 놈 호야 잘했다 야 균열이야 그거? 얼건 이게 얼건이거든 얼건책스 하세요 재밌습니다 야 이거 재밌지 그거 어때 솔직히 이제 너가 하니까 뇌절을 안 하긴 하나 어 뇌절 방식 해지 않겠다 그거 그거 상대 티어가 어디든 간에 딱 맞고 최근 야파리 장사가 잘되지 않나 보다 아 결국 나의 나의 내가 만든 뉴메타 두 개 캐리 당해버렸구만 재밌다 아니 얼건책스 개재밋는데 ㅋㅋㅋㅋㅋ 님들 얼건책스 하시? 요즘 얼건 구인수 너무 재밌다 ㅂ띠록 얼건 구인수 잭스 하세요 얼건 갈 바에 탈불방감 아니 근데 내가 얼건을 추천하는 캐릭터는 구인수 갈 때만 한정이에요 딜량을 못 봤네 딜량 야 근데 이게 진짜 강타텔이 이게 진짜 좋다 좋은건 이건 확실하게 인정해야 되는게 무지성 풀캠하다가 바텀에서 텔 탑도 하시는게 너무 좋음 그니까 상대가 ㅈㄴ 각보면서 한거 바로 역갱 풀어버릴 수 있음 무지성 풀캠한테 이거 강타텔 쓸만한데요? ㅋㅋㅋㅋㅋ 이건 솔직히 말하면 랭크해서 안쓸거에요 ㅋㅋㅋㅋㅋ 랭크해서 안쓸거여서 추천 안합니다 랭크해서 해도 되긴 하는데 어 카정 들어오면 ㅈㄷ 아 근데 카정 카정 들어오면 ㅈㄷ 되는게 아니라 카정한테 한번 말리면 ㅈㄷ대요 근데 왜냐면은 페리라서 청캠프 안전하게 돌면은 할만해요 상대 티어 볼까? 궁금한데 어... 플레 골드네 여러분들 브론즈 2도 플레 상대로 버틸 수 있는 태블방 트린 하실?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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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 님들 얼건 구인수 잭스 안하도 됨 태블방 트린 하실? 재밌었다 끝 헬로 염텔롱 땡스 포 왓칭 마 비디오 시청해주셔서 감사 합니다 두둥 잠시만요 けど